이있스님! 이있스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있스앤디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1월에 해주세요를 12월에 그렇죠? 네 어쨌든 주제가 손년회였으니까 진짜 제 27월만 안 남았어요 전화 보내는 마을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V앱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EXID의 송연회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오늘의 자 해주세요 진행은 일단 이 앞에 통 안에 종이들이 보이시죠 네 저희가 2017년을 추억하면서 얘기를 나눠볼 얘깃거리가 이 안에 있고요 재비뽑기로 뽑아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막내부터 뽑아보세요 아 나부터? 네 가운데 아 벌써 2018년 얘기를 해 자 2018년은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으로 3행시 어 지금 생각할 필요가 바로 가겠습니다 뭐야 나부터요? 너만 하는거에요? 뽕 넣으면 나만 하는거에요? 다 해야죠 그죠? 얘 해당되는거 다 하는거죠? 아무나 자 그럼 정아부터 가보겠습니다 무 물이 술을 두면 안되는 술 술술 넘어가는 년 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예 2018년에 소망을 담은 겁니다 물이 술을 두지 않고 다음 하니가 볼게요 무 물 누구라고 물 물 술 솔 미안해 연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그 나만 떠오르는거 아닌거야? 네 혹시 욕생각하셨어요? 연이 안되겠네 야 이거 너무 안되 야 뭐해 너 보고있어? 읽고싶은데 영어가 너무 많은거에요 저 영어 전화신데 아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혜린이한테 그러면 혜린이 한번 가보세요 자 노 물어보시 마시오 아 물어보지마 물어보지마시오 솔 슈퍼르 세대에서 연 연이가 시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보다 붙였다 진짜 나보다 붙였지 난 메세지가 있었어 연 네? 연 사랑해요 아 건질게 없다고 연 언니 너무 어렵다 야 너는 너무 이상한거 언니 언니 생각할 시간 주지마 엘리언니 생각해봅시다 바로 갑시다 무 아네리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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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세요 무 무 무 생각하지마 무시무시한 술 술 술자리들이 많겠지요 연 연 연 연 아 아 아 아 이거는 정화가 정화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 솔직히 내가 제 메세지가 좋았다 혜린이가 뽑아봐 뽑아줬어요 엄마니까 얼른 넘어가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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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발매된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어요 어 이야기 좀 했어요 피처링 포함 제 앞에 여기 있어요 잘 뽑아요 그 그 2017년에는 저기 4월 10일에 이 퀴즈가 나와요 어떻게 말하셔야 돼요? 아 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네 안 좋은다고요 2017년 8월 30일에 나셨던 다이어트 프라이머림님 앨범 프라이머림님 앨범 프라이머림님 앨범이 나왔고요 앨범 2017년 10월 21일에 난의 오적 오레스티 바람이 기대라는게 또 나왔고요 아 고솔저님 아주 좋아요 2017년 11월 7일에는 꿀무이 나왔죠 그리고 2017년 11월 24일에는 하니하니 하니하니의 보는 눈 네 하니씨 노래 나왔습니다 그쵸 아 저희가 앨범이 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곡이 많이 나왔죠 그쵸 네 이거는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아 그래도 해야죠 자 아 생각외로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2017년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데 나쁘다는 밤이 혼년도 앨범이라는게 살짝 아 저희도 낯설었어요 네 저희 심지어 이제 안무가 고객님도 어 이번 연도에 나쁘다는 많이 나왔던게 까먹었다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어 일단 뭐 두 장의 앨범 어 두 장 다 미니앨범이었죠 그쵸 어 두 장의 미니앨범 달 시리즈 달 시리즈 달 시리즈가 나왔고 어 그리고 또 솔저 언니 솔로곡들 힙 그 OST와 이제 피처링한 곡들 있었고 어 그리고 하니 네 어 피처링을 했죠 어 하니씨랑 작업해본 느낌은 어땠어요 소감 어 좀 멋있었어요 어 아 멋있었다 아 그리고 고개에 대한 소화번호 모르는데 멋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어 외롭죠 갑자기 갑자기 그니까 뭐든지 이제 함께 하다가 특히 이제 고옥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더 조금 외로운 게 있죠 아무리 하니오빠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멤버만 못하죠 근데 아까 제가 아까 댓글을 읽는데 댓글에 그 무술연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팬분이 아주 잘 되셨어요 무슨 일이든 아 띄어져 아무 무슨 일이든 술 슬슬 풀리는 연말 되세요 라고 연말이 됐어요 네 저희는 조금 불순한 생각 우리는 그 그 단어를 갇혀버렸지만 저는 아니에요 연도 우리 둘은 가져버렸지만 아니 어 그러면 조금씩 더 대화를 나눠보죠 우리 일단 4월달 2017년 초에 나왔던 이클립스에서 좋았던 곡들 얘기해 봅시다 아 좋았던 곡? 네 이클립스와 꿀문에서 좋았던 곡 이러면 가짜 솔로곡들 뽑겠죠 아 이클립스에서는 저는 그 제 동생이 하와이는 아 하와이가 또 그리고 저희가 그 투어를 할 때 되게 재밌게 무대를 했었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쵸 그래서 저는 그 하와이라는 곡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기억에 많이 남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혜린 언니 뭐지 사실 이클립스에 있는 사진이들 우리 생각나는 시간 아니 아니 이쁘라 양념쩍쩍도 있잖아 그래 너네 양념쩍쩍 있었잖아 와 양념쩍쩍이 1년도 안 된 노래였구나 그래 오 아니야 언니 양념쩍쩍 정렬 아니야 이혼자들 왜 그러냐 그래 얘가 숙쏠쩍 혼났로 혼났네 그래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좋은 수업들이 많았다는 줄 알 이클립스에 첫 번째 트랙 보이 보이가 있었지 보이가 있었지 성분계 활동도 했잖아요 첫 번째 곡 뭐야 둘이 왜 이렇게 숟가락 했냐 알려주세요 보이가 있었고 낮보다 남밤이 있었고 하와이가 있었고 우유 엘리언니 솔로곡이 있었고 우유 벨벳 이렇게 언니 우유 벨벳이 있었네 다들 솔로곡 기억은 못해요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좋아하는 곡은 어 저는 요새 들어서 고의를 좀 많이 들을게요 고의를 좀 많이 들을게요 고의를 좋죠 사실적인 가사가 요새 들어서 또 고의를 들으면서 고의를 들으면서 난 뭘 해야 해 공허해 뭐 해야 해 일하기 싫어 모두 싫어져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즘 요새 좀 공허하더라고요 연말이란 그런지 이제 나이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언니 이제 나 놀랜 척 하지만 알고 있었잖아 언니 이제 덜 되는 거야 덜 아 덜 요 덜 넌 고 난 고 덜 네 아 보이 보이 좋다는 댓글이 많은 거예요 오늘 뒤에 어떤지 여덟 여덟 쏟 넷 넷 넷 팬분께서 솔직히 넷 아 자 우리 클릭시 얘기하고 있다고 자 보이를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고 오늘도 들고 오셨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보이가 요새 들어서 듣기도 하고 좋아요 맞아요 하와이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요새는 그게 저 안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그 수연한 느낌 아 맞아요 공동중개 막 생각나요 아 공동중개 아 공동중개 우리 공연할 때 저는 우유를 요즘도 드세요 아 우유 나 좋아해요 우유 진짜 좋아요 저는 한 번쯤에 우유 커버를 멤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엘리언니가 자꾸 탐내거든요 제가 사실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상탄널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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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아니고 할머니 할머니 내가 한탕에서 설매를 했나봐 일단은 할머니님이 쪼끄러 아니면 피피님도 아 그래요 또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커버를 좀 아니 저와는 제 커버를 제 커버를까요? 춤추면서 아 춤추면서 아 춤추면서 저는 냠냠쩝쩝을 아니 혜린 근데 혜린이 걸 막 부르려고 해봤는데 혜린이는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사진이별 저는 이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요? 저는 이분이요 제가 한 번 보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다음 질문 제가 뽑아볼게요 네 자 2018년에 꼭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그리고 그 이유는? 하고 이제 질문이 저희 회사에서 써봤어요 우리 저 보내줬다고 하려고 했는데 회전념인데 회전념인데 회전념에 운명 실명 걸어 놔주면 아 네 네 얼굴이 붉어졌네요 네 네 아 잠깐만 꼭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어 그러면은 저가 보고 대답해봐 너무 여행 안 나는데 왜 오늘 내가 첫 번째 너가 하나 있잖아 나 예 네 꼭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정화는 여행을 진짜 가야되는데 좀 가심이 조금 있어요 정규직이라서 저 혼자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유럽 쪽 가보고 싶어요 어 어디 정화가 영국 갔다 와서 되게 정답을 다 응 런돈 너무 좋았고요 어 저는 예전에 저희가 터키를 한 번 가보셨어요 터키를 또 한 번 가보면 어떨까? 터키에서 먹었던 나면이 굉장히 맛있어 꼭 거기서 한식을 먹었으면 했더라도 너무 맛있어 혜린이 일단은 조금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곳 또 가고 싶은 곳이라고 아니 자꾸 손을 마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생각하고 계세요? 내 향이 해야죠 저번째 경우에는 얼른 전에 가고 싶은 대로 이따 그러셨잖아요 갈 거라고 나 생강도 쓴다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번에 타는 가시하고 싶다고 그렇게 잘 안 할 때 가만 먹은 그 때... 나는 사실 그렇게 아주 그 거리를 화려하다고 멋있다 언니 워킹 스크래 Sierra 맞아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이유가 근처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고기로 가했습니다 좋네요 저는 하와이를 다시 가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수영 중에 최고였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그래서 거기서 하와이에서 운전하면서 하오아이를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하연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라보다도 사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저도 보고 싶어요. 다른 환경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 게어마이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조인성씨가 살고 있는 슬로벡남.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동화 속 나라처럼.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좋네요. 칸이 언니. 마이클. 마치. 마치. 마이클. 마음은 너무. 잔. 올해 나에게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아. 뭔가요? 해보죠. 올해 나에게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네. 네. 좀 생각 좀 해볼까요? 잘 안. 아 몰라가지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칭찬이 뭐 하면은 옆사람께 칭찬해주실까요? 아니요. 그럴까? 아니요. 전 최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1년에 이 앨범을 2개네. 저 칭찬할 점은 아닙니까? 너무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너무 영혼이 없어요. 그. 나에게. 본인한테 좀 칭찬을 해주세요. 그. 아.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쵸.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쵸. 나는. 음. 음. 나에게 가장 칭찬해주신 점은? 에이. 엘리야. 왜 그랬니? 엘리야. 이런 사소한 점도 아주 칭찬해 겨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왜 그랬니? 엘리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이인 줄 알고. 어렵다. 어. 나 한 번 진짜. 이게 술실 말아보니 나와요. 여행을 많이 가. 아. 맞아. 혜윤이 많이. 안 까둬야 될 게 없죠. 그쵸. 진짜. 그렇게 해서 힐링이 됐다는 거 정말 잘하는 게 좋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내가. 내가 왜 방금. 나라에. 뭐. 가고 싶은 나라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이 갔죠. 라고 하면서. 생각한다면. 뭔가 하나의 나라를 갈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라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데. 사람들이. 정서도 진짜 다르니까. 그런. 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몽글몽글해. 몽글몽글해. 이거 모르는 거 표현을 못하겠잖아요. 몽글몽글해져서.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하는지. 이번에는 또 그런. 그런.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네. 네. 제가. 23년을 살면서. 이번 연도가. 가장 절 많이. 좀. 저를 제일 많이 사랑했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제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했던 게. 그 점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네. 잘 찾았다. 잘 찾았다. 잘 찾았다. 어. 저는. 어. 어. 네일이 없는 것 처럼 오늘을 살았어요. 아. 내일은 없어. 언니 우리 쉴 때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어? 우리 쉴 때도? 아. 그래도. 언니 이번에 욜로 맛보기 정도 해봤잖아요. 아. 오늘. 아. 시식. 시식 정도 하셨네요. 시식. 마트도 하다가. 그 정도 느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실 거라고 하셨어요. 아. 언니 대단합니다. 욜로예요 인생. 아. 욜로. 아. 대단합니다. 갑자기 손을 깼죠. 네. 아 그건 굉장히 쉽지 않던데요. 욜로. 여러분. 내일. 내일이 어느 정도. 추억이 없던. 추억이 없던. 하긴 하죠. 선생님.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어. 올해 국민들한테 고마웠던 점은? 어. 고마웠던 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해볼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했던 거? 어. 서로 서로에게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오늘. 죄송한데. 이거 느낌스러워요. 레고 매거진 플러스. 아. 이거 맞아. 레고 매거진 플러스. 같이 푸는 거. 레고 매거진 읽어주는 거. 설명해. 취하네. 그런 느낌. 어. 저는 일단. 힘든. 이제. 스케줄 속에서. 서로 서로가 배려해 주고. 어. 응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어. 참. 잘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아. 정화할 수 있는 희망. 멤버들한테. 우리가 이제 흘려버리니까. 제가 흘려버리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어. 저는 이 말을 항상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흘려버가 너무 고인받으세요. 제가 멤버들한테 항상 그. 인터뷰를 마련해서. 우리 혜린이가 설정님 되셔서 고생했지. 유연 되게 황당해졌는데. 저만큼 회원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뭔가 제가 그만큼 고생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 각자 또 분명히 스트레스받고.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모든 뭔가. 공을 나 혼자 받는 느낌이. 항상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같이 힘들었잖아요. 미안하다는 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다는 얘기. 그래서 고마. 아 그래서 고마웠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미고 미고 미고. 미고. 네. 어. 저는 그냥. 어. 그냥 저는. 한 명 한 명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2017년을 보낸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힘든 것들도 많았을 때고. 이런 저런. 좀. 많이 어려운 게 있었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올해 한 해를. 무사히 잘. 잘. 행복하게 지내주는 거. 참 고맙네요. 네. 하여튼. 고마웠다. 고마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아. 2017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요. 여러분.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2017년 중에. 2017년. 어. 저 말해도 됩니까? 아 예. 2017년에 얻었죠. 싹마일이라는. 그런 별명을. 네. 싹싹. 강연했죠. 아 예. 아 싹싹. 아 싹싹. 아 싹싹. 아 예. 아 싹싹. 혁 chat. 어ๆ. seat. 의사그림 느낌이라는. 어쨌든간. 네. 뭐든지. 어. 물론. 약간의 실수였긴 했지만.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언니의 교체 추신을. 그런 것과. 또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표정이. 인 هنا. 아주 재미있는 무대였고. 저희의 수록이 되었던 무대였기 때문에. 그 싹말리를. 아 예. 리액션이. 어. 나는 기억에 남는 무대. 근데 아마 우리 서울본에서 음향이 딱 꺼지고 음향 서운한 줄 알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지 그게 짜여진 스토리였다 굉장히 놀랐고 기억에 많이 남는 무대였어요 그러네요 팬들도 많이 울고 맞네요 또 있어요? 저는 제가 체리옷을 입었어요 근데 뭐요? 솔디언니 어깨 처음 행사? 행사를 했었을 때 우리 리얼리티에 나온 그거 말한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날이 솔직히 서울본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그날도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이 많죠 맞아요 저도 서울본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는 드림콘서트에서 덜덜덜 처음으로 선공개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남지 너무 춥지 않았어요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웠고 머리가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너무 추웠죠?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저희가 한 번도 노래를 발매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무대를 선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 덜덜덜은 처음으로 그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저 진짜 기억에 남는 날 있어요 나 나 네 해린양 해린양이 마이크 놓고 내려갔는데 여기 꼈을 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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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희가 사솔 역할을 해놓고 방송은 아니었는데 네 해린양이 저희는 사실같은게 달리는 의상을 입었을 때죠 그물 그물이 있었어요 그물이 있는 건데 해린양이 팔이 이렇게 봉인이 돼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쓰러졌어요 뒤에서 웃어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 스텝부터는 다 웃었다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 기억에 남는 게 참 많네요 맞아요 1년 사이에 그래도 많은 일이 있었고 이번 연도 좀 열심히 잡았어 그래도 투어도 했지 그래 투어도 다 기억나 투어도 했지 우리 낙방 앨범 했지 낙방 했지 중간에 또 막 너 MC하고 휴가도 갔다왔지 앨범 또 냈지 아 열심히 했네 맞네 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칭찬해 칭찬해 정말 하나 열심히 살았네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2017년은 어쨌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던 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쵸 일찬되면 이제 한 댓글을 몇 개 읽어야 될 텐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방 리니 방송사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 팬분들이 모르시는 방송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아니 그 이제 그 방송에 공방에 와주신 분들은 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집에서 그냥 TV로 보시는 TV로 봐주시는 팬분들을 또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뭐 혜련이가 마이크를 넣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네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네 그 M M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경험을 하고 그랬던 기억과 그쵸 다른 댓글로 나온가 봐요 엘리언니 복가 아 엘리언니 복가 아 사랑하는 할머니 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테지만 언니의 숨겨내던 노래 실력이 여가 없이 너무나 잘 보여졌던 무대여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윽 있더라고요 이렇게 골반에서 저는 저는 이렇게 저희는 그때 스케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방송이 됐다는 거를 저희 어머님의 문자로 알았습니다 아 저도 아빠 덕분에 알았죠 저는 제 친구 덕분에 알았는데요 엄마가 굉장히 궁금했나봐요 실시간을 보면서 혜연아 저거 산따나 할머니 엘리지 엘리 맞지 저희 아빠는 아예니의 장담으로 문자가 오픈하시면서 왔어요 엘리인거 내가 맞췄다 맞지 이렇게 그럼 다음은 쫀복가인가요 어 쫀복가가 가야죠 제가 쭉 큰 그림만 보셨거든요 제가 제가 저도 기대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저는 매일매일 제 이름을 그리고 저희 팀 이름을 한 50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그거네요 좀 직접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찾아보는데요 제가 엘리언니가 복가가 방송이 된 이후로 제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가 다 엘리언니 기사만 나와요 정화도 나와야 하는데 정화도 나오면 EXID 전체 출력 이런 기사들이요 맞아요 키크림이죠 키키쳐 정화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아 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또 댓글에도 정화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아 또 이제 그 뭐지? 진짜 많이 아팠다 렌너들이 그래서 아 그렇지만 저희 이제는 반가웁니다 오래 아파 아 조금 많았습니다 혜림이 혜림이 아 혜림이 네 감기제 또 나는 얘는 보통 몸이 건강해요 건강하지만 아주 좋았다 오래 좋았다 우리는 우리는 과민 아니고 과민성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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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었다 보통 대장이었다 좋아야 된거야 말해야 된거야 약간 대장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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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대장 보통 대장 원래는 과민대장 네 원래는 과대였는데 과민대장 너무 좋게 멋있다 마지막 2017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별명을 얻어가네 보통 대장 아 그리고 총대장 총피피님이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요 변양하여 기념 기념 소성이지만 굉장히 달라 그래서 신곡을 내주셨는데 그거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좋다는 생각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몰랐네요 저 보내주시면 그래요 보내달라고요? 아 보냈어요? 좀 또 귀찮게 아니요 보내줍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님이 팬분이 드리블 우리동네 보통 대장으로 드리블 쳐주셨어요? 네 EXID 보통 대장으로 네 네 보통 대장으로 칭찬합니다 엘리의 종이 무슨 죄 계속 마비나거려 이거 제가 아까전부터 봤던 댓글이거든요 지금 어디서 계속 붙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만 끊임없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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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써라는데 그거를 아 이거 노래야? 네네 노래 들어가지고 뚱 뚱 뭐하는거지 둘이 다 죄송합니다 영어도 영어 많은데 왜 영국만 읽어요 엘리의 퀸 뭐야 맥스틱을 아니 지금 아직 기다려봐요 아직 기다려봐요 흐린 What is your biggest wish for EXID? 아 이해했죠 네 아 자신 없이 대답해요 아 이해했잖아 우리 영어는 EXID 영어나라는 제 biggest 이시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EXID EXID 콘서트 해주세요 아 그렇죠 단독 콘서트 해야지요 해야죠 한명같이 말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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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velvet live please 혹시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sing velvet live 아 언니 맞아요 근데 언니가 우리 양념 쪽쪽으로 그렇다 치는데 언니 벨벳 무대가 점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린다거나 언니의 SNS에 올린 안무 영상 굉장히 좋았어요 아 굉장히 멋있었어요 흑백필터 좋았습니다 제가 제가 툴로 올리고 싶었는데요 님들이 너무 그 아 얘가 좀 뒤에 의자만 뒤에 누워있거든요 그 아 맞아 그렇구나 언니 내가 정말 중간에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 아 그래요? 아 그랬군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소고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소고기는 상세됐고요 소고기 아 저희가 방금 소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네 침을 다 드셨어요 아 가게를 나오기 전에 이걸 생각했어야 되겠네요 언니가 오늘 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솔전이랑 썼어요 왜요? 그래서 아 그때 그렇게 됐지 아 그럼 솔전이랑 썼어야 됐는데 그냥 다 같이 그냥 먹고 나왔네요 네 아 솔전이 얘기도 굉장히 많아서 방금 보고 왔습니다 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죠 네 언니는 건강이 잘 있습니다 아주 밝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고추를 먹었고요 매운 고추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초타임 이후에 아 그 웃음소리? 우리 그거 했잖아요 마이너리 비리거였죠? 마이너리 비리 미안해요? 마이너리 비리 마이너리 비리 그래서 혜린이가 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오빠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아 저희 저랑 혜린이는 어제 시가 함께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빨리 좀 주세요 언니 진짜 이거는 너무 많아서 안 읽고 있었는데 언니 그 새끼 네? 네? 나도 아니 커버 해달라는 얘기 요청이 너무 많아서 그래 엑스엑스 아 그래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 엑스엑스 네 편집도 못하는 거 그럼 어떡할 거야 야 니가 더 심을 수 있나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엑스엑스라고 올려보셨어요 야 나 거의 지금 혜린이급이었어 미안해 아 네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댓글이 오네요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지금 28일이죠?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29, 30, 30, 30일 지금 3일밖에 안 남지가 않나요 맞아 아까 엘리언니가 다음주 월요일이면 우리 다같이 새로운 나이로 만난다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보자면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네 라멘 좀 하십시오 괜찮은데 확 와닿았어요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아 진짜 언니 블랙도 커버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블랙 커버했었는데 여러분 아 옛날에 그거 했을 때 칼라 송? 님이 그거 그거 했을 때 사구려 커피 네 사구려 커피 사구려 커피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특별히 2017년 마무리하면서 그럼요 아듀 2017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 네 해피 야 야 그래도 민한창 부르잖아 아 이제 아듀 하하 이 이거 뭐라고요? 영어 읽어주세요 응? 거꾸로 있어서 뭐 땡킹 아 예 마실거라 아 네 아 2017년을 보내면서 2018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각자 하나씩 들면서 축구를 하도록 하죠 2018년에 이루고 싶은 거 아 우리 맨날 우리 매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단어 하나씩 정하잖아요 그건 본인만 그런 사람들 거 아닌 사람들 아니요 우리 옛날에 다같이 리얼리티 그 버퍼 터널에서 했잖아 그렇게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아 그래 나는 나만 꾸준히 해보시다 아 저는 정했어요 레고 매거진에도 나가있죠 주로 우리 팬분들을 위한 매거진에도 뭐에 뭐 정했어요 저는 2018년 단어를 아 일단 2017년의 단어는 만족이었어요 만족하자 근데 아 원래 저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만족이란 단어를 정했던 취지는 그냥 매 순간 만족하자였는데 살다보니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꼭 만족을 하려고 좀 열심히 살았죠 근데 뭐 그것도 저는 만족스럽고요 네 여러분 추적받을 할 수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두개 꺼졌어요 두개 꺼졌어요 행복하다 소원을 빌자 행복합시다 우리 2018년에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머 심장이 떨렸다 저의 얘기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 단어를 잘 지키며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의 단어는 표현 어 표현 네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을 표현을 정했습니다 좋은 나라 저는 2018년에 더 많이 느끼기 욜로? 욜로 2017년 욜로였어? 2017년 욜로 2018년 욜로 죽을 때까지 욜로 평생 욜로 평생 욜로 욜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순간순간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2018년도 아주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보내고 싶나요? 네 네 님은요? 저는 2017년 단어가 추억이었단 말이죠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어요 네 근데 추억으로 정하니까 내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억을 아주 많이 쌓았으니 2018년 단어는 자존으로 정했습니다 아 자존 아 자존 자존하겠다는 게 있죠 추억을 쌓으며 남들로 인해서 많이 행복했으니 내년에는 온전히 저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굿 혜린이는? 저는 간절 간절 간절? 네 단어 뭐야 단어? 네 간절함을 더욱 간절함을 느끼려고 간절함을 느끼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펑그리 정신 이런 느낌? 좋다 좋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열심 좋네요 느낌 언니는 느낌 아니요 욜로로 2000 욜로를 욜로 누굴 뜻하고 욜로 우리는 많이 느끼면서 살고 싶다면서요 언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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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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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쨌든 너무 많이 난다 진짜 2018년 네 V앱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원래는 살짝 우리가 서로 존댓말도 하고 말이에요 어? 그런데? 분던만 했다는건 이 순간이 살짝 어색했다는거죠 네 거의 이제 방송국 인터뷰 정도 됐다라는 조금 진지한 자리였죠 진지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저번 퀴즈 때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재현님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누가 아 아 오빠가 살이 엄청 빠르거든요 슬퍼요 네 김재현 우리 매니저 신작님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저도 바랍니다 제가 방금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K를 활짝 활짝 했을 때는 포크를 더야 떼셨는데 저희도 오빠가 왜 여친거 없는거죠 네 바로 늦있네요 이스커트 해주세요 아 2018년 이스커트 이스커트 바이 좋다 그리고 법법 같아요 아 오랜만에 그러네요 뭐하죠? 우리 법법도 전등변 썼어? 중년에 있는데 알코올 어디있어요? 삼촌원을게요 알쓰라 알코올 대신 저는 카페인과 함께 알코올 쓰레기라고 저는 저는 욜로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부터 다시는 욜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에 또다시 욜로 할 수 있으세요 아 근데 저는 욜로가 안 맞나 봐요 어 어 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댓글을 받으시고 지금 하트가 259 259만 4천5백2천 이렇게 우와 네 굉장히 지금 어떤 팬분께서 멤버들 정규직 소치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내년에는 또 뭐 여러 예능이나 아니면 연기활동이라던가 뭐 그런 좀 정규직 느낌의 그런 일들도 했으면 좋겠네요 활동을 그럼요 열심히 해 저희 1월 4일 목요일에 참가하는 뷰티브 많이 많이 촬영해주세요 아 뷰티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어 하니양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찍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2화 때 2화 때 2화 때 등장한거 남은이 아 네네네 그 예고표는 나갔던거 같은데요 아 혜린이가 나오고 같이 혜린이가 같이 찍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방송이 될거 같아요 아 네네 좋았어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구요 어 저희 옛사이디도 2017년에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을 2018년에도 저희랑 함께 즐거운 편을 보내도록 갑시다 어 나이 먹고 만나요 하하 우리 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아 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정보는 12월에 해주세요가 정해졌습니다 새해 떡국 만들기 네 여러분들 혜린이는 옛날에 했지 않았어요? 다 지낸 날에 제가 두 번째 8호 맞았는데 그거는 혜린언니 아니에요 요리 못한다고 아니요 언니가 나 때렸지 하하 하하 넘기려고 하고 있어 아 잠깐만 깜빡해 좀 아이에요 네 저희가 예전에 했지만 요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떡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아니면은 뭐 저희가 그거를 뭐 햅새우를 홈을 좀 재밌게 만들어볼까요 팀을 나눌까 오늘? 아니 아니 너 혼자 팀이야 그런게 어딨죠 그럼 안 돼 그러면 미역 들어간 떡국 이런거 먹을 수 있어 아 저희들이 나오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 하하 아니 근데 저희 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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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빈다 소원 빈다 근데 여러분 12월 31일에 또 저희 염려가 다음날 전에서 또 특별한 무대가 있을 예정이니까 아 그리고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축하공연을 또 합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날의 언니와 제가 연습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날의 언니가 땡디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31일에도 아주 저희가 제가 팬들이 팬분들이 굉장히 원하시죠 뭔가 그런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쌍띵 이벤트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연말을 맞이하십시다 아 연 연초를 연말이요? 2018년을 맞이합시다 네 지금 저희 인사드릴게요 어? 뭐해하고 있어 뭐해하고 있어 사랑해 그래 사랑해 26세 사랑해 요신님 고회를 하고 있어 27살을 맞이하고 있는 맞아해 네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도 만나고 31일에도 만납시다 지금까지 에잇사이더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어 그래요?